네,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4월 30일 현재 시각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에 이현재 아나운서가 리플 얘기하시는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떤 생각하세요? 좀비죠. 차트도 좀비고. AM 매니지먼트 고영빈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도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네. 벽동의 세월을 좀 보내고 계신 그런 피로감이 얼굴에서 보이는데. 요새 술 약속이 많아가지고. 아, 술 약속이 많다. 네, 또 봄은 또 술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술을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잡사를 좀 줄이고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일단은 홍콩 ETF가 게시가 되면서 좀 수요에 따른 상승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이 게시가 된 지 이제 불과 1시간 남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대기하면서 잠깐 이제 봤는데 지금까지의 거래량이 한 2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우 블록체인에서 2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였나요? 굉장히 넓은 레인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과연 오늘 하루 안에 지금 1시간 동안 200억 달러, 200만 달러. 200만 달러. 그러면 10시간 있어야 2천만 달러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대미를 좀 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좀 죽이는 장세가 계속 저는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단기 저항인 한 64,700 정도가 또 이제 생성이 됐거든요. 네. 단기적인 저항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단기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횡보를 해줄지 아니면 조금 더 레인지를 높여서 잠시만요. 그리기 도구가 사라졌네. 일단 레인지를 높여서 66,500까지는 갔다가 다시 변동성을 좀 죽일지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금 변동성을 죽이는 장세가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1봉에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변동성도 사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량이고 해서 저는 한 6만 달러 레인지에서 64,700 정도 이 레인지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6만 3천 정도.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6만 2천 중반이었는데 약간 뭐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미 털기를 하는 모습이 조금 느껴졌어요. 저 같은 초보자도 아 이거는 개미 털기 하는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또 홍콩에서 또 ETF 해야 되니까 쌍값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좀 털어내고 시작을 하자 이런 느낌이 있었던 장세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되자마자 상승 반전 됐고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저는 기조 자체는 오르는 기조라고 봐요. 조금이라도. 네. 저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레벨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을 보는데 어쨌든 좀 좋게 표현하자면 과열을 시키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좀 쉬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추세에서 과열을 좀 시키면서 좀 단기 투자자들을 좀 덜어내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갑자기 또 크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모두가 돈을 버는 장인데 그런 장은 또 이제 고래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에 다양해졌고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또 고래와 또 다른 느낌의 큰 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세력 싸움이 현물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이 새우등만 터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주체 세력이 바뀌더라도 손받김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모두는 그들 모두는 개인들과 같이 가기 싫어한다. 이거는 어느 시장에서나 공통된 전략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좀 더 인내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또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물량이 조금 나온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죠. 마운트 곡스의 2014년 이제 해킹으로 파산했던 마운트 곡스의 보상 물량 조금이라도 찾아냈던 비트코인 물량 14만 개가 시장으로 나온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물량이 많아지는 건 당연히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약간의 이게 일종의 매수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조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하방 압력은 어떤 이제 재료들로 하방 압력은 저는 계속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거를 지지선 그러니까 5만 9천 달러라는 지지선이 저는 워낙 강력하고 깨지면 안 되는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만 9천이. 네. 그래서 이 위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트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아 이거 더 내려갈 것 같다. 더 내려갈 것 같다. 하는데 기가 막히게 5만 9천을 계속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은 계속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뭐 5만 9천만 지켜준다면야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일단 6만 6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갖고 있다. 그것이 뭐 ETF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흐름상은 올라가는 흐름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아래로 크게 흔들면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바닥을 5만 9천을 지지하고 지금 화면 보시면은 핑크색 박스를 기가 막히게 밟고 있는데 빨간색 삐죽삐죽한 것들이 이게 다 5만 9천 달러잖아요.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린 거고 그러니까 좀 예상 경로를 표시를 한 거고 이제 아마 이렇게 저는 갈 거라고 아 이게 예상 경로고. 네. 그냥 제가 그린 겁니다. 태풍의 눈을 보듯이. 네. 앞에서도 사실 필회침들이 뭐 그것들을 다 짓밟고 지금 어떻게든 올라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서는 지금 뭐 저만 해도 아 이거 솔직히 비트코인 홍콩 ETF 시작하면 좀 모르겠네 하고 담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이었고 앞에서도 개미 털기를 하는 모습들이 관측됐을 때 나는 털리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야 이러면서 좀 내려가면은 좀 주워담고. 네. 이런 모양새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조금 그렇게 했고요. 네. 저는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의 마지노선 혹은 매도의 상한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번에 만약에 담으시게 되면 좀 DC를 하시든 아니면 지금도 뭐 저점 구간에서의 좋은 가격대기 때문에 아니면 뭐 지금 담으셔도 좋고 해서 담아서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 자체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이렇게 특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는 물량들은 고점인 7만 4천 달러를 돌파를 기대하고 사야 되는 저는 물량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5만 9천 달러는 깨지면 안 돼요. 5만 9천 달러가 깨지는 거는.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던 게 아니고. 나락입니까? 아 이건 다 판물량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래도 그 다음 지지선 5만 2천이나 5만 1천 이런 구간에서는 또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5만 9천이 깨지면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다음 흐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안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차트가 앞날을 예측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에 가까운데. 물론 기법들이 다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저도 사실 차트 많이 안 보긴 하는데. 보실 때 숫자라도 5만 9천을 기억하셨다가 이거가 이제 매도의 시작 포인트 혹은 매수의 한선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이 일단은 좋겠다라는 게 고용 배너리스의 의견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5만 9천을 장중에는 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유동성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깨면 더 좋은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는 흐름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중에는 그럴 수 있고 결국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봉 마감. 일봉 마감에서도 깨지면 그건 실매도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다시 장중에 깼다가 마감해서 살려주면 좀 그냥 물량 털어먹는 흐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다. 뭔가 움직임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증권시장스러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여느 크립토 알트와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빙 자체가 이런 얘기가 있어.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유입세가 있어. 혹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되게 깨끗하게 반영이 돼서. 개미를 털 것 같으면 진짜 털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차트 볼 때 비트코인은 어떤 느낌으로 좀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지금 뭐 ETF가 승인되고. 그러니까 어제 만나신 분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금융기관이 들어오면서 좀 차트가 전통시장하고 유사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보는 차트는 비트코인은 그냥 항상 그래갖고 똑같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코인트레이딩이 좀 편한 이유가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차트대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좀 있다고 보고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전히 펀더멘탈은 저는 없다고. 유일하게 있는 거라고는 채굴 원가. 이 정도가 이제 심리적인 방어선이 되는 거지. 여전히 뭐 펀더멘탈은 없고 저는 차트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기 애널리스트 말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딱 보시면 알죠. 어제 테슬라가 15%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올랐고 기업 실적도 호조로 보인 곳이 상당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 증시가 올랐으면 비트코인도 왜냐하면 최근에 동조가 0.8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많이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봤을 때는 코인은 여전히 코인이다 라고 보는 게 역시 고잉빈 애널리스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님 말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정리해보는데 사실 비트코인 역시 몇 주째 지금 그렇게 흐름이 뚜렷하게 깨끗하게 올라서 어디까지 나오고 저항이 어디 있고. 이거를 이제 가이드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차트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구간 탈출하고 5만 9천 선 잘 지켜주면 상방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 얘기를 포인트 삼아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